안녕하세요. 우당탕탕 클레이입니다. 오늘은 드넷하는 마이 멜로디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필요한 색상을 준비 후 새끼새끼 붉은 색을 더 추가할게요. 색이 준비되면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이번 영상은 초창기 영상이에요. 초창기라고 해봤자 한 달 차 유튜버지만요. 영상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뒤로 가긴 노노. 오늘은 자막으로 승부를 볼 거예요. 맞아요. 그닥 드림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자막을 꽉꽉 채우겠다는 생각이에요. 얘기하는 사이에 얼굴이 다 완성되어 갑니다. 슬슬 마이 멜로디 느낌이 나죠? 근데 마이 멜로디가 지저분해졌죠? 네. 두 번째 귀를 만드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한 번씩 크기가 가늠이 안 돼요. 쓸 수 없이 톡닥톡닥 만드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고 멋진 것 같아요. 진짜 금손이시더라고요. 저는 음 똥손이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동손 정도? 죄송해요. 드림력이 똥인가봐요. 지금 더 심각한 건 영어 자막이에요. 똥같은 드립도 저긴 안 먹힐 것 같아요. 뭐 안 볼 수도 있지만요. 그나저나 마이 멜로디가 완성되어 갑니다. 따라 이제 그네를 만들어줄게요. 계속 얘기해보자면 학창시절 영어가 엄청 싫었거든요. 너무나도 지금 돌아간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런 자막을 번역기도 안 돌릴 텐데 최대한 수정해서 번역한다지만 분명 실수는 있겠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구요? 그... 그렇죠? 네.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봐요. 전역기가 더 발전하길 지도합니다. 비는 곳이 생겨도 이해해주세요. 만들다가 몸쪽으로 가져온 거라. 그래도 만드는 걸 가릴 순 없으니까요. 공간이 이렇게나 넓은데 여기가 중간이다 하고 X자로 표시해두고 싶어요. 근데 거슬릴 것 같아서 참았어요. 중간을 잘 찾아가 볼게요. 연습도 연습. 연습도 연습. 연습 많이 살기리다.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는 있는 거니까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거죠? 대헷. 이제 그네 칠이 완성되어 갑니다. 바닥판을 만들어줄 거예요. 책을 고민하다가 파스텔로 통일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어떤가요? 굿네 조금 밋밋한 거 같죠? 조금 더 꾸며줄게요. 지붕을 만들었어요. 명라인도 꾸며줍니다. 그래도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땡땡이 무늬로 만들어줍니다. 늘 처음 계획과는 달라져요. 빠란 마이 멜로디를 올려줄게요. 끝이 보이네요. 자막이 아닌 영상으로 승부분은 그날까지 열심히 성장하겠습니다. 성장 과정을 함께 해주세요. 궁금하시죠?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